네 안녕하십니까 AP투자연구소 문테민 전략팀장입니다. 오늘 보실 종목은 세원셀론택이 되겠구요. 코드번호는 09090이 되겠습니다. 현재 시각은 2021년 2월 25일 오전 11시 7분이 지나가고 있겠습니다. 일단 방송 드리기 전에 앞서서 제가 드리는 말씀은 어쨌든 어느정도 주식을 매매하시는데 참고사항으로 이용하시길 부탁드리겠구요. 오늘 세원셀론택이 마이너스 3%가 또 빠졌네요. 오늘 좀 빠졌는데 지금 여기서 하방에서 좀 지금 자리를 잡아가는건지 아니면은 추가적으로 계속 떨어질지는 요번주나 내일이나 월요일까지는 적어도 좀 추이를 지켜보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어쨌든 항상 주가는 보시면은 요런식으로 이렇게 떨어졌다 하방에서 자리를 잡거든요. 특히나 이제 세원셀론택이 이제 제대열 관련주로 이제 줄기세포 관련 연구를 또 하고 있는 기업으로서 이제 예를 들어서 이제 제약바이오 중에 HLB라고 있어요. 이 종목도 이렇게 하안가를 이렇게 가서 이런식으로 자리를 잡으면서 다시 자리를 잡아가면서 다시 가고 있는 부분이 있어요. 거의 비슷하게 차트가 움직이고 있는 것 같은데 여기서도 어느정도 이제 하방에서 자리를 잡아주는게 가장 중요한 관건이 될 것 같구요. 주봉상으로 한번 봤을때 어쨌든 간이 만약에 예를 들어서 2040원 아래로 만약에 떨어지게 된다면은 1700원 라인도 한번 보셔야 되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얼봉상으로 보시면은 주가가 그렇게 높은 건 아닙니다. 어쨌든 간에 바닷건에 위치하고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일단은 월봉상으로 봤을때는 차트상으로는 굉장히 고점이 아닌 저점에 있기 때문에 굉장히 매력적이라고 보실 수가 있겠는데 일단 세원셀론택 종목 분석 먼저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일단 종목 분석 해보도록 할텐데 일단은 보시면은 현재 2018년까지는 적자였습니다. 어쨌든 적자로 전환했다가 다시 흑자 전환을 했죠. 매출액이 높아지면서 근데 2020년 같은 경우에는 다시 적자 전환을 하지 않았을까라고 좀 보여집니다. 현재 이제 단기 순이익 같은 경우도 2019년에 비해서 2020년도 크게 별 차이가 없이 회복세가 없이 떨어져 있는 부분이 있고요. ROE 부분 한번 보겠습니다. 자기자본 비율인데 2019년 대비해서 3분기를 한번 봤을때는 크게 차이는 없어요. 크게 차이는 없지만 더 올라간 것으로 좀 파악이 되구요. 부채 비율 같은 경우에는 조금 더 감소했다. 자기자본 비율하고 부채 비율은 비례한다고 보시면 돼요. 자기자본 비율이 높아지면 부채 비율도 낮아지고요. 부채 비율은 낮아지고 자기자본 비율이 낮아지면 부채 비율은 늘어난다. 이런 식으로 좀 반비례한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은 그리고 일단은 좀 안타까운 거는 이제 영업활동 현금 흐름이 많이 없어요. 왜냐하면 제약바이오주는 연구 위주로 많이 자금을 R&D 위주로 쏘기 때문에 이런 영업활동이나 이런 부분에서는 크게 좀 기대를 하지 않는 게 좋을 것 같구요. 일단 지분현황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분현황은 일단은 요 부분을 볼게요. 유동주식은 최대주주와 기타주주 여기 주주 제외한 나머지 시장이 유통되는 물량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유동주식 비율이 74%나 됩니다. 그럼 주가가 무거워서 잘 못 올라가요. 이런 주가들은. 보시면은 황금적으로 유동주식의 30%에서 40% 되면은 쉽게 올라갈 수 있어요. 크게 무겁지가 않아서. 단기간 안에 빠르게 올라갈 수 있다. 대신에 급등락이 굉장히 심하죠. 근데 요거 같은 경우에는 좀 떨어졌는데 다시 올라가기가 지금 조금 힘들어 보인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요거 같은 경우는 기술적 반등이 나오는 게 좀 어렵다는 거죠. 어떤 호재나 이슈가 있으면 당연히 올라가죠. 이렇게 무거워서. 삼성전자도 거의 73% 정도 차지를 하고 있는데 유동주식 비율이. 어떤 호재나 이슈가 나오면 올라가잖아요. 근데 뭐 상한가 가거나 이러진 못해도 어쨌든 간에 그런 부분들을 좀 파악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일단은 전자공시도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전자공시를 보시면은 크게 뭐 어떠한 이슈가 되거나 뭐 전환사체를 발행했거나 뭐 요런 부분에 대해서는 크게 없는 것 같고 뉴스공시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일단 뉴스공시 보면은 2020년 11월에 그냥 학술지에 어떤 이제 치료가 등재를 했다 요런 것만 나오고 딱히 어떠한 큰 이슈는 없는 것 같습니다. 근데 어쨌든 간에 이제 세원셀론택이라는 종목이 아시겠지만 이제 제대열 관련주로 좀 분류가 되고 있고요. 현재 일단은 그래서 세원셀론택 같은 경우도 이제 그 제대열 테마로 엮이게 되었었죠. 최근에 그래서 일단은 뭐 바이오공학이나 이제 피의사업하고 M.E. 사업 이런 줄기세포공학, 바이오공학 또 건강식품하고 콜라겐도 같이 하고 있는 이제 회사인데 이제 어쨌든 간에 그 이때 주가가 좀 올라갔던 이유가 그 최근 줄기세포 이제 활용한 코로나 치료제를 개발하고 있다는 소식이 들려지면서 이때 올라갔었는데 사실 이제 주가가 이렇게 급하게 좀 올라간 부분이 없지 않아 있어요. 그래서 가격 조정을 받으면서 주가의 시간이 지나면서 조금씩 반영이 됐는데 이렇게 떨어진 이유는 어떤 이제 불확실성으로 인한 좀 하락 흐름이 아닌가라고 보여지고요. 어제 같은 경우는 사실 장이 빠진 것도 있어요. 코스피 코스닥 장이 많이 빠지긴 했는데도 이 불확실성한 이런 명목을 이제 빌미로 주가가 많이 떨어진 거겠죠. 그래서 일단은 최우선적으로 중요한 거는 여기 하방에서 어떻게 자리를 잡아주냐가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신규 접근하시는 분들은 일단은 이번 주나 다음 주까지는 관망을 하셔야 될 것 같고요. 여기서 지금 3천원 이상에서 물리신 분들은 어느 정도 이제 만약에 하방에서 자리를 잘 잡아준다 그러면은 눌림목 10점을 제가 꼬집어 드릴 거예요. 추후에 그러면 눌림목 시점을 통해서 평당가를 확실히 어느 정도 적어도 2,600원 선 아래까지는 평당가를 좀 낮춰놓고 이게 급등이 나왔을 때 내가 손실을 좀 어느 정도만 크게 보지 않고 감안을 한다든지 아니면은 손실을 보지 않고 나올 수 있는 어떠한 탈출 방법을 좀 이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세원 셀론텍 지속적으로 리뷰 좀 도와드릴 건데 궁금하신 거 있으면 유튜브 댓글에 질문 남겨주시고요. 오늘 방송에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한번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그리고 AP투자 네이버에 AP투자 연구소 검색하시면 여기 클릭을 해보시면요. 여기에 무료 추천 라이브 있는 부분 있죠. 라이브 부분에 있는 쪽에 무료 추천 종목을 클릭하시면 밑에 이런 식으로 실시간으로 계속 이제 무료 추천 종목이 나갑니다. 그래서 하나 클릭을 해보자면 저번주 수요일이죠. 그러면은 뭐 3전 2승 1패 뭐 이런 식으로 세 종목이 항상 나갑니다. 세 종목 중에 두 종목은 수익권 한 종목은 이제 홀딩 종목 이런 식으로 이렇게 해서 나가고요. 밑에 보시면 저희 김용재 소장님께서 일단은 그 공지사항으로 이런 식으로 자기소개 부분이 있고 항상 미국장 다우지수나 나스닥 관련해서 체크해서 항상 올려주시니까 이것도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밑으로 쭉 내려보시면 이런 식으로 9시에 추천이 나가요. 마이크 브랜드 현재가 8,000원 그리고 9시 1분에 대림제지 9시 2분에 삼보판지 이런 식으로 항상 세 종목 정도 추천이 나갑니다. 이런 차트도 같이 보여주기 때문에 실시간으로 항상 봐주시면 감사할 것 같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추천 매수가가 올라가게 되면 이런 식으로 실시간으로 이렇게 올려주시니까요. 이것도 참고하시고 또 이런 식으로 정리를 해주세요. 금일 수익 종목 대림제지 삼보판지 금일 보유 종목 마이크 브랜드 이런 식으로 이렇게 나가고요. 이런 공지도 나갑니다. 초단태로 진행하는 것이어서 매일 하는 이유는 어떤 종목으로 매일 초단태를 하는지 보고 연구해보라는 의미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많은 돈으로 이제 몰빵을 하신다거나 이런 식으로 진행은 하지 않는 게 좋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요. 밑으로 쭉 내려보시면 이런 식으로 이제 오전에 장 시황 관련해서도 이런 식으로 실시간으로 나타내주니까 한 번씩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많이 이제 물리신 분들이나 아니면 단기간에 좀 수익을 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여기 들어오셔가지고 좀 따라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그 여기 궁금하신 분들은 여기 들어오셔가지고 무료 종목 한번 받아보세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